안녕하세요 문화창조 입니다 운영기업 운영비용 측면의 6 신규 인력에 따른 비용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환센터 디지털 변환센터 관리 책임자가 있구요 내부 직원이 있고 계약 직원이 있을 거고 인턴 아니면 아르바이트 또 인원으로 적절하게 분배하고 나눠서 변환센터에 대한 작업 비용을 산출하게 됩니다 전자동 시스템으로 하면 좋지만 사실은 컨텐츠에 따라서 다 다른 형태로 변환 과정이 다릅니다 만약에 책이다 책이면 책에 다른 변환센터가 있고 동영상이다 동영상에 따른 변환센터가 따로 있고 각각의 솔루션이 또 다릅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적절하게 어떤 컨텐츠들이 얼만큼 배포되어 있고 그에 따른 신규 구성을 어떻게 분배하고 비용이 얼마큼 나오는지 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